성형말씀 고린전서 2장 1절에서 8절말씀 합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취해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소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그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여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여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써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소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소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예수 그리소와 십자가 그것이 보금의 핵심인 것입니다. 보금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보금은 원색적이에요. 보금은 오직 예수고 보금은 오직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끔 제가 방송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의 설교는 그 설교 중에 예수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고 회개하라는 말이 한 번도 없고 지옥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학적이고 지식적인 설교인데 그런 철학적이고 지식적인 설교는 우리 교양 감옥으로는 들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고 십자가 이것이 보금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 3전에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그 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이 떨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약하여 가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의 의지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또 의욕을 잃었습니다. 또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환경으로 인하여서 나의 내면이 두려운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담력이 없어졌고 다음에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박해 세력과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졌어요. 또 힘이 떨었다 이것은 아주 전율적이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바울에게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바울이의 행적을 돌아보면 바울이 빌리포에 서 있을 적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고쳐주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자는 점을 칠 수 있는 여자였었는데 그만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하인으로 두었던 주인이 바울을 관원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바울이 관원에게 붙들려가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에서도 그는 찬성을 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간수장이 쫓아와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올까 했을 적에 주의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담대한 적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고린도에 와가지고 약하여지고 두려워지고 신이 떠를 걷고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실패한 경험 때문인 것입니다. 사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은 헬랑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플라톤이나 소코라테서나 아리스토텔레서 이런 철학자들이 이 고장에서 다 출산했습니다.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에 명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니까 그는 광장 구석구석에서 철학자들이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철학의 도시에 미신이 아주 과다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단지가 있었습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미신은 우상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원래 불교는 철학인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에는 우상이 없어야 되는데 불교에 너무나 우상이 많죠. 그래서 유명한 고성들은 말하기를 불교가 살려면 법당에서 칠성각을 몰아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칠성각이라는 것이 이게 완전히 우상단지인 것이죠. 바울이 아덴에 와 보니까 가는 데마다 신단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신에게 무슨 신에게 무슨 신에게 하고 신단이 있는데 어느 곳에 가보니까 아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재단이 있었어요. 이 신의 이름을 부르다가 빌어주고 저 신의 이름을 불러서 빌어주는데 혹시라도 내가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신이 알지 못하는 신이 진노할까 싶어서 아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재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보고 철학적으로 강연을 냈습니다. 너희를 보니까 종교심이 대단히 많은 것을 내가 보았다. 어느 곳에 가보니까 아지 못하는 신의 재단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그 아지 못하는 신을 너희에게 소개하겠다. 그는 세상을 창조하였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오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 아지 못하는 세상 잡심과 똑같은 반연에서 놓고 철학적으로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만 몇 사람 예수 믿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전도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자기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보금을 전했을 적에 자기 발로 걸어 나온 것이 없었어요. 보금을 전하면 그 보금을 받아들이고 그 보금을 믿는 사람은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를 했고 거기다 교회를 지었어요. 보금을 반대하는 사람은 바울을 핍박을 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쫓겨나왔어요. 그런데 아덴에서는 아무도 쫓아내는 사람이 없는데 보금을 전하는 데 실패를 하고 자기 스스로 걸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간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아덴에서 실패한 경험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고 그는 심이 떨었습니다. 어떻게 이 도시에 보금을 전할까.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예수 그리소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는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자네 목회를 몇 년 동안 했는가? 예, 10년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설교할기가 힘들고 교인들도 자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자네 정말로 설교를 잘하고 싶은가? 예, 그러면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겠네. 자네가 설교를 할 적에 내가 내신 설교를 잘한다. 그런 평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예, 그러면요. 그럼 마음이 있지요. 그러면 틀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 목사님은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의 영혼이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설교를 잘한다. 그런 평을 들으려고 하는 그때부터 당신 설교는 이미 죽은 설교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설교는 공명심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설교가 저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설교인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 설교에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1년 전껏 미리 다 설교해놨, 준비해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설교할 적에는 한 10번도 더 읽어요. 20번도 계속 읽어요. 원고를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그러다가는 어떤 대목에 가서 이 설교가, 이 내용이 저들의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자꾸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쥐어버려, 빼버려. 설교는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교양강좌 들어오러 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영혼이 살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최봉승 목사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죠. 너무나도 권능이 많았기 때문에 봉승이라는 이름 대신에 권능이라는 이름으로 최봉승 목사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이걸 그냥 줄여서 예수 천당 그랬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천당.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는 집에 가서 누웠어도 귀에서 예수 천당. 집에 가서 또 잠을 자도 예수 천당. 그것만 자꾸 들려서 결국 교회를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일본 승경이 말을 타고 가는데 말 기회라 대고 예수 천당 그랬어요. 말이 놀라가지고는 볼쩍 뛰니까 그만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대장을 모시고 가던 형사들이 칼을 갖다 대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이면 너희 대장 죽는다. 이거 협박한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으면 말에서 떨어지는 이 대장 죽는다. 겁이 나서 못 죽였어요. 결국은 그 말에서 떨어진 사람이 최권능 목사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최 목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가슴이 뜨거우니까 성령이 역사하여서 예수 천당 이 말 한마디에도 성령이 역사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이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통치자들의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은 다른 거예요. 지식은 우리가 배워서 아는 거예요. 지혜는 아는 것에 대한 적용인 것입니다. 병들었을 덕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병 안 걸리게 하는 것은 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나 지혜는 공부를 하지 못하여서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자는 덜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말 명언이에요. 깊이 생각하세요.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잘한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덜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왕 그러면 단연코 우리는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후에 바로 재판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창기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에 거의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창기의 엄마는 잠버릇에 좋지 않았는지 잠을 자다가 자기 아기를 깔아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자기 아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옆에 아기하고 자기 아기는 바깥치게 했어요. 일어나서 두 엄마가 싸웁니다. 죽은 아이가 네 아이고 산 아이가 내 아이다. 아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싸움이 붙었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부장에게 갔어요. 십부장이 판결을 못 내렸어요. 백부장한테 갔어요. 백부장도 판결을 못 내렸어요. 천부장한테 갔어요. 판결을 못 내렸어요. 결국은 그 재판은 왕에게까지 솔로몬에게까지 올라왔습니다. 솔로몬이 두 여인이 이 한 아들을 가지고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합니다.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봐라. 저 아이를 여기 갖다 눕혀놓고 칼을 가져오느라. 그리고 이 아이를 딱 잘라서 둘씩 나눠줘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아이고 임금님 그러지 마세요. 이 아이를 저 엄마에게 줘서 키우라고 하십시오. 가짜 엄마는 왕이여 지단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솔로몬이 말을 다 들어보고는 이 아이는 죽이지 말라고 한 저 아이의 엄마니까 그 애가 가서 키우도록 하라. 솔로몬이 두 여인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지혜가 생겼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해도 착 가로채 뿌리고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요.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이 셋을 데리고 여인숙을 하면서 그 아이 셋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그저 대접을 하면서 남는 것으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의 손님이 왔습니다. 그들이 무슨 보따리를 가지고 왔어요. 하룻밤을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이 두 사람이 와서 그 여인숙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주머니 이거 돈 보따리예요. 돈 보따리.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 보따리를 잘 보관했다가 우리 둘이 오면 이 돈 보따리를 내주세요. 그런데 누가 하나가 오면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두 사람의 얼굴을 똑똑히 잘 봐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갔어요. 가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한 사람이 쫓아와서는 아주머니에 그 돈 보따리 맡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그래서 무심고 그냥 줬어요. 아이쿠. 주고 나서 보니까 두 사람이 와야지 준다고 주라고 그랬는데 내가 한 사람이 왔는데 죽으랬다. 큰일 났다. 이건 내가 이제 이 돈을 꼼짝없이 물어 내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근심이 됩니다. 근심을 하면서 그냥 잠이 안 옵니다. 하도 걱정을 하니까. 그 예관에 잠자로 주인, 손님이 노인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머니 뭘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노인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더니 아우 참 별것 가지고 다 걱정을 하시네요. 아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둘이 오면 꼭 주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한 사람이 오면 둘이 와야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 가지고 한 사람은 안 올 테니까 그 뭘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지혜가 없어서 사람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 세상 사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내 지혜대로 하면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돈 버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돈이 많은 재벌인데 그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자기 엄마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는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는 이래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은 돈 버는 사람은 길에 나가면 돈 버는 방법이 보인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돌을 이리로 옮겨 놓으면 돈이 되겠다. 그렇게 옮겨 놓으면 돈이 된대요. 그래서 이 돈 버는 사람은 돈을 버는 길이 보인다.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은 버스를 타거나 어디 가면 저 사람 어디에 돈이 들어있다. 거기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소매치기를 하다가 결국은 붙잡히잖아요. 돈 버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돈 버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예요. 그러나 나한테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 돈 버는 방법을 저는 몰라요. 여하튼 돈 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죠. 지혜는 죄가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역대하 성경에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9장 22절에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왔다. 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 어떤 왕들보다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다 그랬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가 유명한 선생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를 찾지 말라. 아니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찾지 말라고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를 찾지 말고 그냥 바라보라. 어떻게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보지 말아라. 이 서성의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생각하고 명예 생각하고 이런 것을 바라고 지혜를 구하면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복권을 사서 당첨을 하면 이걸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해가지고 건축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권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망창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그 지혜를 받습니까? 그는 20세의 약관으로 왕이 되었어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하나님의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이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완전히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리고 왕은 그 당시 황소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왕이 황소 일천 마리를 희생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정성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구합니다. 열한기상 3장 7절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며 이게 자꾸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자꾸 다른 말로 번역하는데 원문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며 종에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주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하야 주옵소서. 솔로몬은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적에 종은 작은 아이라서 출입할 줄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왕이 어디를 출입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까? 왕궁에 출입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까? 어디를 출입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내가 영계를 출입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영계를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을 하는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영계를 출입하는 것을 알기는 알았는데 내가 거기에 능숙하게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혼자 되어가지고 독대하여서 어떻게 하여야 행하는 그 지혜의 길을 들어서는 것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지혜의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 영계의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지혜를 다운로드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제 컴퓨터에도 다운로드 받은 게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좋은 것들을 끼워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 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죠.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간직해 보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영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왕은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군대의 총수가 돼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관나라는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전쟁에는 아주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칼을 사용할 수 않은 그런 전쟁의 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을 잘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죠. 너는 너의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와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선악을 구분하여서 네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화도 함께 주겠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40년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전반부 20년 동안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혜가 몇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세상 관원의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없지만 인생 경험에서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능가하는 지식은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말했어요. 원문에 보면 소피아 대우 하나님의 지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소피아 투 아이오노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지혜 그런 뜻이에요. 세상 지혜는 오늘은 지혜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놓고 보면 그거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일생을 거쳐서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아니었어요. 태평성세를 누렸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지혜도 받고 세상 지혜도 다 받았는데 세상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세상 지혜는 뭔가요? 전쟁을 하지 않으려니까 적국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으로 화친 정책을 썼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주위의 나라들과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각국의 나라들의 왕의 딸들을 다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왔어요. 각국 나라에서 공주를 왕비로 데리고 왔어요. 주위의 나라와 인척관계를 맺었습니다. 솔로몬의 부인이 왕우가 산백이요. 왕우를 돕는 여인들이 칠백 명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인이 천명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은 전 세계에서 아주 미인들만 골라서 자기 부인으로 데려왔습니까? 아니에요. 못생긴 박색이라도 신이 있는 나라의 왕의 딸이면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화친 정책을 쓰니까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솔로몬의 부인이 산백이고 그 다음에 비빈이 칠백 명이다. 천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았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래요. 아유 솔로몬은 참 복도 많다. 1천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다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왕궁에서 아이들이 뛰놀아요. 그러면 왕의 자녀들은 채색옷을 입히거든요. 특별하게. 그런데 어떤 아이가 채색옷 입고 저기 뛰어가는데 솔로몬이 보고 아우 저 놈도 내 새끼였는가? 그게 우리 복입니까?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여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건동 여러 나라에 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여왕까지 들렸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시바이왕은 솔로몬을 방문해가지고 솔로몬이 지은 그 왕궁 그 왕궁에서 배설되는 식탁 솔로몬 밑에서 훈련받은 그 지혜로운 신하들 그들이 입은 옷 성전에서 받쳐지는 예물 이것들을 보고는 넋을 잃었다 그랬어요. 놀라 잡아줘버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11기상 10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디오피아의 시바이왕이 솔로몬을 시험을 했는데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구전에 의하면 시바이왕이 한 가지 이런 것을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앞에 꽃이 있잖아요. 저건 조화잖아요. 그래서 조화와 생활을 갖다 놓고 이 조화도 잘 만들면 가서 만져보기 전에는 냄새를 맡기 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을 저 멀리서 보고 어느 것이 진짜 꽃이고 어느 것이 가짜 꽃인가 알아맞혀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벌통을 가져오느라 그랬어요. 벌이 날아가서 앉는 쪽이 진짜 꽃이다 이거죠. 그렇게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서화의 왕이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솔로몬도 왕궁 규리에 의해서 많은 것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미련하겠습니까? 인간이 제 아무리 날고 뛴다 해야여도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 지혜를 사용해가지고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각국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냐고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노후에는 솔로몬의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미혹시켰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 아내의 이방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진정에서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줬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아내들도 1천 명이나 되니까 비참하죠. 매일 잠자리에 들겠어요? 1년에 한 번도 잠자리에 들기 힘들죠.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진정에서 집을 지키던 우상을 열심히 우상한테 빌었어요. 그리고 노년에는 우리가 나의 시를 섬길 수 있는 집을 지어달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또 너그러워가지고는 아내들의 말을 다 듣고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집을 다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던 그 거룩한 손으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신당을 지어주다니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 나라를 쪼개버리겠다 그랬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는 쪼개지죠. 네 아비 다윗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네 아비를 봐서 너의 때에는 나라를 쪼개지 않겠다. 그러나 네 아들 때에는 나라를 쪼개겠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이 반기를 들어가지고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지혜는 사용하면 처음은 좋아한데 나중에는 그것이 복이 안 된다 이거죠. 그다음 관원의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통치자들의 지혜입니다. 8절에 그랬어요. 이 지혜는 세상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정치가들이 관원의 지혜를 사용합니다. 이 관원이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뜻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당시 대제하장인 가야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을 이렇게 합니다. 가야바는 당시 이스라엘 공행의 의장이면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는 채하고 똑똑한 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이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이 가야바의 말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인다가 아닙니다. 예수는 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죄로 만들어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가야바가 말한 의미는 예수 때문에 우리 민족이 로마의 미움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예수 때문에 우리 사도개인의 권위 제하장의 권위가 지금 도전 받고 있으니까 그를 죽이면 조용하여 진다. 그런 뜻이지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여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대세하장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지혜를 관원들의 지혜라 그럽니다. 관원의 지혜는 권모술수가 따른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공작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조봉암 선생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승만이 하고 조봉암이 다 대통령의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조봉암이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됐는데 제명이 간첩이었어요. 그래서 간첩이라는 죄로 그는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2년이 지난 후에 2009년에 과거사 정리위원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 사건은 인권유린이고 정치탄압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무죄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지난 52년 동안에 그 가족들은 연자죄에 묶여가지고 외국여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가공직에는 취직도 못하고 본인은 이미 죽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는지 모르는 것이죠. 조봉암이 사형집행하던 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밖에 없다. 나는 이 박사와 싸우다가 졌으니 성자로서 패자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내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민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조공암은 정치공작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5공화국, 6공화국 때는 정적에게는 공산주의다, 간첩이다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요새도 정치가들이 정치 프레임을 합니다. 이것은 프레임 씌우기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어떤 프레임을 씌우니까? 친일파 프레임을 씌워버려. 친일파 프레임. 우리가 지금 해방된 지가 70년이 더 됐는데 70년 전에 자손 3세, 4대, 5대까지 내려갔는데 뭐 그 자손들에게 친일파 해가지고는 프레임을 씌웁니까? 그는 네 편, 네 편 갈라나가지고는 네 편에 가지고는 선거를 해서 이기겠다는 그런 정치 프레임인 것이죠. 정치는 원래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것이 바른 정치인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 공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억울한 일을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정의를 짓밟아버려요. 그러한 정치가들은 항상 기껏이 안 좋은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속된 말로 이 관원의 지혜, 세상 지혜 이런 거는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잔깨를 부린다.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잔머리를 굴리게 되면 그 이득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자기의 알을 품는 것 같이 그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 그랬죠. 언젠가는 그게 다 자기한테 악으로 돌아온다. 다 날아가 버린다. 성경에서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의 대표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 야곱은 잔깨를 부리고 잔머리를 굴리는 그 요동을 잠재우는 데에 20년이 걸렸습니다. 그의 외삼촌의 두 딸을 얻는데 14년 그리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키우는 데 6년 해가지고 그는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제 외삼촌으로부터 더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이 야반은 몰래 야간 도주를 했습니다. 사흘 후에 보니까 라반이 자기 조카 외삼촌이 자기 딸들을 데리고 자기 양떼를 몰고 다 도망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말을 타고 추육해 오고 있습니다. 3일 후에 야곱이 붙잡혔습니다. 이제 야곱의 잔머리는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이제 그 외삼촌이 자기 아들, 딸들도 뺏어가고 재산도 다 뺏어가면 이제까지 20년 동안 모았던 그 꿈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야곱에게 한 가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가지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옳고 그런 거 간에 너 야곱에게 자꾸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 라반이 야곱을 만나가지고는 결국 화친을 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서는 벗어났는데 그 다음 문제는 자기 형과의 문제예요. 아,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왜 삼촌 집으로 도망갔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많은 군사를 지금 거느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큰 재산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소식이 자기 형에게 들렸어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형이 야곱을 사랑해가지고 나온다면 자기 종 한두 사람 데리고 나오면 될 텐데 400명의 군사는 당시에 군주였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완전히 재패한 하나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덧자하니까 많은 재산과 종들이 있다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왔죠. 야곱이 그때도 잔깨를 씁니다. 자, 어떻게 하면 형의 감정을 풀어볼까? 그래가지고는 자기 짐승 떼에서 떼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뭐 낙이 200마리, 뭐 20마리 막 떼를 나눠가지고는 종들을 붙여서 먼저 보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한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보낼 적에 또 어떻게 봅니까? 한 떼를 보내고 그다음에 또 거리를 두고 또 한 떼를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들도 보내고 부인들도 보내고 제일 뒤에 남긴 사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인하고 제일 좋아하는 요셋만 뒤에 남기고 그것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보내놓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뽑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씨름으로 나타났지요. 하나님이 야곱의 장깨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알지요. 요나님이 또 아직도 장깨를 부리고 있는구나.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는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는 야곱의 황두뼈를 꺾어놔버렸어요. 야곱의 허벅지 다리를 부러뜨려버렸어요. 다리가 이제 고장이 나갔어요. 걷지를 못하는 거죠. 다리가 고장난 사람이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도망을 가요? 장깨를 하나님이 부숴버리기 위하여서 야곱의 황두뼈를 부러뜨려버렸다. 그때서야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해버립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형에게 죽게 되었어요. 나라 이놈아. 못 놓겠습니다. 내가 갈 시간이 됐다. 나 못 놓겠습니다. 천사가 다리를 부러뜨렸잖아요. 결국 천사가 야곱의 침념에 졌어요. 야곱의 기도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묻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그 이름 자체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그런 뜻 아니냐.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의 잔머리 불리는 것이 다 부서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잔머리 불리는 사람들 많아요.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로마에 반역한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민족이 살았습니까?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을 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관원의 지혜를 사용한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필리핀의 마르커스 대통령이 했어요. 소련의 레닌이 했어요. 독일의 히틀러가 했어요. 중공의 모택동이 했어요. 이북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독재자들이 다 일을 했어요.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죄인은 죄값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의인은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피가 하늘에서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가인이 억울하게 죽은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소리친다고 그랬어요. 개시를 보면 순교자들의 흘린 피가 우리의 피값을 갚아달라고 소리친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지혜의 관원의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7절 말씀 그랬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감추어져 있다. 지혜가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지혜도 숨겨져 있고 신리도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커텐을 쳐서 가려져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커텐을 벗겨야지 그 안이 환하게 보이는데 커텐으로 딱 쳐서 감추어져 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개시라는 말을 씁니다. 기독교는 개시의 종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개시라는 말은 무대의 막이 커텐에 쳐지는 막이 이렇게 열려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개시가 열려져서 막이 확 열려가지고 안이 환하게 들여다 보인다. 커텐이 가려져 있으니까 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리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소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신리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커텐이 가려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신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공연에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소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의 중의 지혜는 멸망당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창차 심판주로 강림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는 지혜인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영생이 주어지잖아요. 마귀의 속임수가 드러나잖아요.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가 굴복하잖아요. 사망권세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야만 못하다. 예수님이 그 말씀했어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아세요? 그 지옥을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지옥은 사람이 가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 지옥을 간다. 거기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그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곳에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개시가 커튼으로 가려져서 보이지가 안 하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개시의 영이 열려져서는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영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른은 어린아이들보다 지예롭습니다. 부모가 아이들보다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또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잔깨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에 자기를 던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험한 일에 굴복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어리석음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할 줄도 알고 그 사람을 사랑할 줄도 알고 그 사람을 선빌 수도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개시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 커튼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가 믿어지고 진리가 믿어지고 심판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로 바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겸손하게 해 주시고 겸손히 내 몸에 훈련되게 해 주시고 겸손히 내 몸에 체리로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나고 되는 사람이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주님께 영광을 들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존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